1-3 아... 이제 3분의 1을 한 것 같다 아... 힘들어 왜 이제 그런 잘못인지... 아, 힘들지 아니, 작업을 두 번 해야 되잖아, 지금 이게, 각손 안될데 아 진짜 그래야겠다. 너무 힘들어가지고 밀리시탈을 봐야겠어. 나 그거 사고 싶다 근데. 응원하는 거 경봉 야간 봄. 뭐라고요? 오하요. 깜마로. 여러분 이상하다고 신경하지 말아주세요. 원래 이런 행위에요. 그라고 보니? 아리갓또오오오. 이런 거랑 못해달라. 되노. 아리갓또오오오. 아리갓또오오오. 반체신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. 예! 이비키짱 다이수기!